한주의 시작인 오늘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고요. 이 비가 오면서 안개나 박무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7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7도, 서부와 남부 9도, 동부 8도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 모습입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15도, 서부와 남부 1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고요.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1.5m까지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후에는 남쪽 먼바다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안을 보이고 있고 항공기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